이거 보세요 안녕하세요 괌 대리만족의 스카이예요 저번에 못 온 델모니코 다시 왔어요 요번엔 예약하고 와서 먹을 수 있을 거에요 자 여기 델모니코 다 왔고 호텔 가 콜라 왔어요 콜라 요거 시킨거 처음 와봐서 저도 맛있다고 하니까 진짜 여기 괌 최고의 스테이크집인지 한번 먹어보죠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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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아 치킨만 먹어봐 고마워 파를 너무 맛있어 이 집은 왜 안 먹어봐 이거 괜찮네 소스 찍어 먹어봐야지 요거는 매운 소스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가지도 있어요 가지 소스 때는 매운 소스 맛있어 이거? 카프리 초저보다 맛있어? 카프리 초저보다 맛있어? 이게 카프리보다 맛있대요 너도 맛있어? 새우 얜 뷔페 왔네 둘째 뷔페 왔어 뷔페 혼자 종류별로 다 해놨어 슈레이크랑 다 종류별로 타마스 커피이 없어? 타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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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훨씬 나 훨씬 여기는 괜찮네 볼만해요 샐러드 어때? 고기 맛도 맛있어. 응. 할로드 웍게. 괜찮아? 응.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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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이 더 맛있다고. 고기나도 맛있지. 고기나도 맛있지. 고기나도 맛있어. 그래? 고기랑 같이 들어가. 고기나도 같이 들어가. 소스 맛이 별로 안 나는데. 진짜 맛있다. 고기나도 좋아야겠는데. 진짜 안 좋아서. 고oca와 배드로. 짠. 박수오. 비나베디. 비나베디. 비나베디 지가. 고기나도 맛있어. 고기나도 맛있어. 저런 소스 찍는 것 보다 그냥 먹는 게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아 여기 스윗 칠리소스네 가운데꺼야 이게 어때요? 네넨치 찍어봐 네넨치 소스는 안 맵다 오늘은 성공했네요 이거 있어 약간 데레야끼 왔어 약간 나 맛도 1번 3분의 1만 얘는 지금 컵먹어 이거 원래 이렇게 소스도 이렇게 찍어 먹으려나 탕이 작은 게 좀 단점 한국 사람은 이게 필요해요 타바스코 여기가 제일 맛있다 나쁘진 않아 다음에는 뉴욕 먹어봐요 뉴욕 먹어봐야겠다 론스탄 빵이 맛있지? 스테이크 다 먹어버렸네 샐러드도 다 먹었고 이거는 딸이 먹고 남겼어 다 먹고 갈라고 했는데 친구 일한다고 그랬잖아요 친구가 선물로 이걸 줬어요 디저트 디저트 맛있겠다 하나 더 줬네요 집에 걸어가야 되겠다 살쪄갖고 이거 보세요 어떻게 먹냐? 아이스크림 덜고 이렇게 해서 뜨거운 느낌이냐면 온탕과 냉탕을 같이 들어간 느낌 뜨거운 아이스크림 뜨거운 크림과 차가운 아이스크림 맛있네요 가자 하자는 그냥 이렇게 하고 김을 따로 캐시브 칩 따로 넣고 아 배부르게 먹고 나왔어요 남기지도 않았네 거의 이렇게 먹어야 제맛이지 그러고 오해하지 마세요 카프리초사 맛있는데 제가 갔던 웨스틴 건너편이 맛 없었던 거예요 더미줄 아 하늘 멋있다 카메라를 보는 하늘 근데 노이즈가 좀 많이 끼네요 어두워서 자 투모네 뷰 여기는 마이크로네샘을 가는 길 오우 머스턴 아 잘먹었어요 자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learns 안녕히 계세요